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악 감상,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술제죠? 우리 여기서 활동하는 동아리 단체가 예술제를 3번 했거든요. 가족들이 먼저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한다. 그런 표현을 했고. 자생할 수 있는 동아리 양성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죠. 여기 서구청에서 문화춤 교형소에 대한 게 있다는 걸 작년에 알게 됐어요. 작년에는 공간이 제가 미흡해서 지원해서 조금 안 됐고 올해 공간 조성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주민이 그냥 편하게 그림 그릴 수 있어서 생활예술을 할 수 있고 그림 그리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창작공간문에서 이 공간을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